그 35번 38번 문제 progress in knowledge 요 문제인데 요 문제도 이제 수많은 다른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제목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제목을 조져야 돼 제목 확실하게 문제를 맞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주 돼서 제목을 못 맞추면 나머지 네 개 중에 맞출만한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제목을 쉽게 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골라버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목을 무조건 맞춰주시고 뒤에 보면 이 단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도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다 그럼 넘어가셔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 히스트리티즘, 히스토리스즘 이건 역사주의? 아주 애매하잖아요 셀베이션, 캐탈릭스, 혹은 캐탈리스트 모르는 단어라면 넘어가셔야죠 근데 아닌 건 몇 개 있어요 딱 봐도 자본주의는 아니거든 자본주의는 돈이잖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으면 1번 날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개 중에 하나니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과 38번에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만하고 여기 보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겠다 문장이 올바르지기 위해서 바꿔줘야 되는 단어나 문장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휘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문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좀 짜증나는 거죠 근데 문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에서 이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휘를 한번 측정하고 문법을 한번 더 측정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으아 38번 According to the message which is the following is true 이어지는 것 중에 올바른 게 뭐냐 나도 모르겠다 안 읽고 싶다 근데요 38번 문제와 앞에 있는 35번 문제를 조합하면 거의 내용이 대부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내용 그 제목은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일치 불일치는 이 안에서 사실 장난치는 것들이 좀 있지만 소재를 파악한다는 정도로 갖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잘 찾을 수 있고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유니버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은근 쉽게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제목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로 보편적인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의 정의를 일단은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역사의 정의 1번 선지 2번 로마 제국의 중요성 3번은 지식의 부단한 발전 4번 같은 경우는 장애물 지식 전달해 5번은 문어체의 중요성 야 누가 봐도 2번과 5번은 좀 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상태로 다시 38번을 향해서 갑니다 윗글에 따르면 올바른 것 그럼 올바른 거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1, 2, 3, 4, 5에서 겹치는 단어를 찾아볼 건데 저는 일단 유니버설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 1, 2번 이 두 가지를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목 선지에도 나와 있었고요 역사라는 것이 이 글을 읽어보면 첫 줄부터 보편적 역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1번 선지를 보면 1번 선택지에서는 이런 글의 발명 이후로 축적됐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1번 선택지가 다 있고 2번은 보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두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물론 겹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2번 선지 3번은 유럽인들은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자신들의 보편적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4번은 글쓰기가 지식의 전달을 촉진했고 서양이 도미네이트 즉 지배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4번 선지에 나왔는데 서양이 지배했다 이건 약간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5번 비록 특정한 종류의 지식이 그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얻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 세대 이후에 마지막에 보면 it's possible for it to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for it 이라고 하는 것을 색깔을 다른 색깔로 칠을 할게요 그리고 얘가 지칭하는 바는 앞에 있는 certain kind of knowledge 라고 보면 지식이 힘을 잃어도 나중에는 다시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때로 쭉쭉 두 가지를 봤고 어차피 37번이랑 36번은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위례 처음부터 가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식의 진보는 It was painfully slow As long as the ratio of memories are transmitted transmitted only by oral tradition 구어적 전통에 의해서 인종적 기억이 전달되는 한 지식의 전파나 진보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일부의 Prime is the man and women 원시적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아마 오래전에 거대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 Could be forced to obey 삶을 좀 더 좋게 그리고 또 복정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근데 When I any organized the means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조직된 방식이 없으면 It may have taken many generations 여러 세대가 걸렸을 겁니다 To become universal 이러한 지식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노랑과 노랑은 가져와 진주어 중간에 Take 다음에는 시간이나 노력이 걸리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의미상의 주어인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세대가 걸렸을 쓸런지 모른다 With the invention of the writing 근데 글쓰기라는 걸 통해서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 있죠 Process of building up with a body of knowledg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지식의 지식의 덩어리가 To own all human beings accelerated 모든 인간에게 다 가는 것이 과정이 촉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Today 오늘날 정보를 축적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Recalling 다시 회복해서 가져오는 기술이 그 자체가 Subject Progressive Fort 그것을 혁신하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한 진보적 노력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도구라는 것은 여기서는 컴퓨터 같은 거거든요 이 컴퓨터 같은 것 자체가 이제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진보시키고 인간을 진보시키는 자체로서 또 쓰여지고 있는 지식은 스스로가 계속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 된다 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A번까지 읽었을 때 글은 제목이라는 건 거의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지식이 축적이 빨라졌다는 이야기를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운 내용을 했어요 여기서 끝날 것이냐 B번으로 갑니다 This thing's being so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건 독립분사 구문으로 이만큼 인류의 역사는 It's the history of the progress 진보와 인간의 지식의 발전 그 자체입니다 적어도 Universal history 보편적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Which deals not so much with the deeds of the individual even of the nations with the accomplishments the failed the race as a whole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이만큼을 잘라놓고요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두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not so much a as b입니다 a 라기보다는 b 라고 해석되는 건데 a는 so much 다음에 b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여러분 not so much를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볼게요 병렬구조는 초록입니다 not so much a as b인데 이렇게 나와있어서 a가 요거를 색깔을 a는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요거라기보다는 파랑색인 것이죠 그죠 근데 요런 부분까지가 쭉 되는 거니까 a 어떤 국가 심지어는 민족이나 개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a 라기보다는 노란이라기보다는 파란색으로 우리 종 전체의 실패 성취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universal history 보편적 역사인데 이것이 no other than account of how mankind knowledge 어찌 보면 이것이 is no other than 뒤에 있는 걸 빼면 아예 없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것 자체가 되는 거죠 other than account 어떻게 인류의 지식이 has grown 자랐고 changed 여러 시대에 걸쳐서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universal history 즉 이 글의 핵심 소재이면서도 얘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universal history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글을 통해서 연결되고 전달된 것이니까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오케이 not so much asb 이번 기회에 꼭 외워두시고 a 라기보다는 be 이거 직역하고 힘들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no other than 같은 경우도 빼버리면 됩니다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o other than 마찬가지죠 빨간색 구문은 한 번 정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universal history 라고 하는 것은 thus conceived as a history knowledge 어찌 보면 지식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양호도 입고 있고 아이폰을 쓰고 있고 줌을 이용하고 있고 밴드를 이용하고 이거 플라스틱이고 다 외국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러가지 서양의 기원은 사실 실크로드에서부터 전해온 수많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동양의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간 거기도 해요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와 기술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보편적인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리스로마 시나라든가 삼국지라든가 혹은 우리가 또 반지의 저항 혹은 해리포터 이런 것들도 다 옛날 것들이 쌓여온 거거든요 신밭대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열렬하참개 이런 거 다 외국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구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는 모든 발견이나 발명을 크로노러지 즉 연대기적으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그것들이 많은 것은 궁극적으로 of a little value 그런 궁극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죠 대신에 그것은 이야기여야 하고 가장 넓은 용어나 규범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가지 인류가 다양한 시대에서 얻어왔고 점점점점 증가하는 스토어 가게가 아니라 이건 저장이라 합시다 저장고에다 더해지게 되는 상당히 새로운 지식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자라지기보다는 어떻게 지식이 변화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어떻게 주요한 지식의 요소들이 have been given up 자기가 포기한게 아니라 포기되어지고 lost 사라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시대에 단순하게 관련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보편적인 역사를 계속 정의하고 있는 거죠 사라지는 것도 어찌 보면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왜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여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빈칸한 그것입니다 비참함을 만들고 suffering everywhere in the European world 유럽 세계 방방곡곡에서 고통을 일으키면서 가 되는 거니까 유럽 로마 제국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빈칸인데 이 빈칸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서의 자본주의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역사주의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없죠 5번 같은 경우는 총매제라는 뜻인데 매우 괜찮은 오답이었어요 총매가 돼서 얘들 다른 걸 만들어줬다기 보다는 대격변의 상황 catalycism catalycism 이 단어가 정답이 되는데 이 단어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얘는 못 맞춰다 치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저 단어를 외웠으면 다행이죠 despite that 근데 그럼에도 perhaps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 emerge the following century 이어지는 시대의 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명명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을 겪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겁니다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새로 누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귀족이 노예로 팔려갔다든가 혹은 어떤 귀중품을 야만인의 손에 들어가서 야만인이 그걸 따라서 그리면서 뭔가를 얻어갔다든가 혹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학자들이 도망쳐서 다른 동네에 가서 학문을 퍼뜨렸다든가 이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Most of that new knowledge has not endured 새로운 지식의 대부분이 다 견디지는 못했다 그 얘기는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but remains as an 빈칸 이하로서 example remarkable way of a life 삶의 어떤 중요하고 명확한 방식의 예시로서 나와있습니다 that we have been discarded 근데 우리가 한때 버렸던 we have been discarded 우리가 한때 버렸던 삶의 방식인 것이죠 병렬구조로 but이 나온 다음에 뒷문장을 봤더니 문장이 하나의 관계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뒤를 보고 앞을 보는 병렬구조의 특성상 이 둘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절로 설명하는 우리가 버렸지만 it's possible that we may someday return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어느 그날이 되는 그런 삶의 양식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서 새로운 지식이 꼽힌 거죠 이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돼 약탈할 거야 뭐 어쩌고 됐겠지 근데 그 약탈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버렸겠죠 근데 우리가 언젠간 다시 돌아가게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전 작품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 그때 당시처럼 에이 이건 뭐 옛날 얘기잖아 라고 하겠지만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 인간이 되게 취약해질 수도 있고 취약해질 수도 있고 취약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나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레퍼런스 참고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을 하고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에서 로마 제국의 흥망성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2번 탈락 3번 같은 경우는 지식의 전달이 부단한 발전으로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전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부단한 발전일까 요거는 안 맞고요 4번은 지식의 장애물도 맞지 않고 5번은 렉턴 라인구지의 중요성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핵심적인 단어가 빠졌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지식의 전파? 지식의 전파는 바로 역사다 근데 역사에서 이 글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중간 이후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인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번의 보편적 역사가 과연 무엇으로 정의될지 이거를 1번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주대를 잘 봐서 시험 문제를 맞추고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놓치면 다른 것들도 다 놓쳐요 보면 여태까지 주제를 물어보지 않았죠 아주대 문제들 중에서 베스트 타이틀 첫 번째 나오지만 베스트 팀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제를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역사가 갖고 있는 정의가 어떤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글 안에 설명돼 있으니까 이 보편적인 역사가 어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설명해줬다는 거잖아요 지식이 그런 부분이 설명됐다는 면에서 35번 1번으로 확정하고 넘어갑니다 36번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대변역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좀 풀기 힘들었고 총매제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과물이에요 근데 캐털리스트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 훨씬 더 강력했다고 봐야 돼서 5번의 캐털리스트는 예를 들어 멸망이라기보다는 그 멸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총매제 총매는 0.001g도 필요한 게 바로 총매거든요 그 뽑기 해봤어요 달고나 막 이렇게 설탕하다가 갑자기 소다를 살짝 막 부풀거든 그게 바로 총매란 말이야 이해가요? 근데 로마가 빵 무너졌다는 건 달고나에 쓰는 설탕이에요 근데 얘는 설탕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작은 물질이라는 거니까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2번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37번과 38번을 향해서 갑니다 37번과 38번에서 37번의 정답을 일단은 이 아래 있는 부분의 문제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건 7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알파벳 2번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which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렬구조로 앞을 보고 뒤를 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but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관계사와 관계사를 연결했어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서 have discarded 이라고 하는 discard는 버리다라는 뜻이니까 버리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목적어가 뭐냐면 새로운 삶의 양식 이게 선행사였던 거죠 그러면 which의 관계대명사와 똑같은 거예요 격과 선행사가 있는 거죠 격은 뭐냐 당연히 앞에 있는 격은 뒤에 있는 거랑 상관이 있고 선행사가 이 분홍세로 공동인데 위치는 주격과 목적격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주격하고 목적격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 읽어보면 it's possible that 대절이 가능하다니까 주황색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that it is possible that 아 가주어 진주어겠구나 생각하셔야죠 왜냐면 앞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we may someday return someday를 보라색으로 왜냐면 쟤는 부사에 불과한 거니까 그리고 동사의 성격규명을 해보시면 return이라는 동사가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그럼 돌아가는 거는 which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격과 선행사를 따졌을 때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면 주어 있으니까 주어 있으니까 목적으로 치면 선행사를 그대로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return remarkable way of a life 삶을 다시 돌린다 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return to remarkable way of a life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return 다음에는 to가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return 다음에 밑줄이 안 쳐져 있잖아요 진짜 밑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위치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앞에다가 to 적어서 to 위치로 적어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정답이 알파벳 2번 정답이 되는 것이죠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 이거다라고 보기 힘든 구조지만 다른 것들에서 정답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문제가 어휘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접근한 거죠 위치에 관계대명사는 보통 시험 문제에 출제될 경우 선행사로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물어보는 건 너무 쉬운 문제로서 잘 출제되지 않아요 대신 위치 같은 경우는 왓처럼 선행사를 포함하는지를 물어보거나 혹은 지금처럼 to나 by나 on 같은 전치사고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역시 아주 되죠 만만치 않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알파벳 2번을 to 위치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다음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동하겠습니다 38번 문제를 향해서 갑니다 요거 제가 칠판 지우고 38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따르면 올바른 것입니다 1번에 보편적 역사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지식을 그 since invention of a written language 구어체의 발명 이래로 거의 모든 걸 축적했다고 들여있죠 이 글에 따르면 모든 형태라고 보는 건 맞지 않아요 어떤 건 사라졌고 어떤 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꼬투리 잡힌 잘못된 탈락으로 봅니다 2번은 보편적 역사는 한 나라 저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물론 어떤 나라에 따라 다른지까지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물음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겹치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하나만한 말 같은데 보편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위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그 부분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편적인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런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휴먼 날리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찌 보면 똑같다라고 봐야 돼서 2번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얻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 그쵸? 근데 아까 Not so much ASB 기억나요? 기억나죠? A라기보다는 B 어디 있었냐면 Not so much ASB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에 보면 Universal History라고 하는 거는 한국가나 개인들의 행위뿐 아니라 행위라기보다는 전체의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신미양요나 병인양요에서 미국 애들이랑 프랑스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포를 막 때렸단 말이에요 대포를 막 파방 쌌다고 그럼 그 대포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는 거지 대포는 처음에는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발시키고 발전시킨 건 또 유럽이란 말이죠 이해가요? 그럼 화약이나 이런 것도 발전시키는 데는 우리만 뭐 중국만 만들었냐 우리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막 폭탄 쏘고 대포 쏘고 막 그런 거 보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배워갖고 야 그거 어떻게 쏘는 거야? 막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모든 지식이지 어떤 한 사람의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2번 선택지는 탈락되는 것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시면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보편적인 것들에 지식을 쌓았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4번에 글쓰기라는 것이 전달을 용이하고 촉진시켰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서양이 도미네이트하게끔 지배하게 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이건 전 4번은 안 맞다고 보죠 근데 이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랑 그 전 문제랑 연결되거든요 보시면 비록 특장한 지식이 세상에서의 힘을 잃어버리지만 그 지식이 여러 세대가 지나면 다시 한번 그걸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은 방금 37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읽었던 맨 마지막 문장 즉 그 본문의 맨 마지막 문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망하면 보편적으로 엄청난 변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곳곳에 퍼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게 됐고 근데 모든 그런 지식이 다 오랫동안 버틴 건 아니에요 하지만 Remains as a way Example 삶의 방식으로 하나의 예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이렇게 됐지 지금 보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삶의 구조를 우리는 버렸어요 하지만 언젠가 may someday return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8번의 문장에 5번 even though 특정한 지식이 사라져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5번을 정답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 문제와 그 전 문제를 연동할 수 있으면 이 지문에 대한 시간은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 이 문제는 거대한 낚시가 있어서 안타까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수많은 우리의 경쟁자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넘어갈 것이고 분명 이 지문에 시간을 다 쓰고 다 틀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틀렸다 할 줄어서 다음 지문에서는 절대로 이 지문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문제들이나 다른 지문들이나 보통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려요 학생들이 2개 틀린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2개를 찍었으면 신경도 쓰지 말고 넘어가야 돼 방법이 없어 알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귀닫고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 믿고 다음 지문 으로 이동합니다 43번 46번 늑대 가시죠 자 이거 지문은 따박따박 따박따박 43번 베스트 타이틀 1,2,3,4,5 겹치는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개 문화 동물 가축 진화 개가 겹치죠 그러니까 개나 진화론이나 가축화나 문화 인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섞여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개랑 함께 개를 가축으로 가지면서 얻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졌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를 우리가 선택한 걸까 개가 우리를 선택한 걸까 우리가 개를 이루와봐 라고 했을까 아니면 개가 우리를 선택해서 꼬리를 치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있는데 개가 꼬리 치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찰 건가요 혹은 여러분이 시골길을 막 가고 있는데 혹은 밤에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와서 꼬리를 막 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을까요 보통은 어 그럼 같이 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때는 개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개랑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나중에 개가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슬퍼지겠죠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구조와 혹은 문화적인 구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이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문화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생각을 넓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머리 좋아지는 질문입니다 1번 선지에서 핵심 찾아봐요 개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The evolution theory 근데 conflicted 에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되는 이론이 있다는 거죠 개들의 진화에 대한 이론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2번은 동물에 대한 domestication 근데 이곳이 그 영향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나옵니다 동물이 여러 마리가 돼 있고요 우리가 소를 그 가축화 시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편했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한계가 있는데 소는 힘이 세니까 심경이라고 해갖고 땅을 깊게 판단 말이지 이만큼은 그냥 팔 수 있는데 작게 큰 땅을 판다는 건 힘든 거잖아요 거기다 소를 많이 키우니까 소가 똥 싸죠? 비료 그리고 소에서 고기 나오죠? 고기 소에서 나오는 가죽 등등등등등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유럽 문화만 해도 낙농업이라는 산업 인더스트리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잠시만 이렇게 온라인을 하다 보면 목이셔요 목이셔 커피 한 잔 때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낙농업까지 했지 낙농업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말을 타잖아요 말 딱딱딱딱딱딱 말은 저기 유럽에서는 농사 지을 때도 썼어요 그리고 이동이 빠르잖아요 이동이 빠르니까 상공업 같은 걸 발전시키기도 편하죠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돼지를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죠 그거는 도메스티케이션 이용이 아니라 돼지는 덕분에 우리가 수많은 그런 부산물도 얻을 수 있고 돼지고기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그런 것도 있는데 더 결정적인 뭐냐면 질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메스티케이션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영향이라면 2번 선지가 되겠죠 3번은 Nature and Culture Interaction이 나와있고요 Core Evolu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도 잘 보셔야 돼요 Evolution은 진화 근데 코니까 함께 진화하는 거죠 함께 진화하는 방식에서의 상호작용 3번 선지 4번은 Immunity입니다 진화론에서의 인간 문화가 갖고 있는 Immunity 이거는 명사로 면역성인데 인간의 문화가 진화하는 법칙에는 안 맞는 거예요 진화하는 법칙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서로가 막 종의 특이성 그리고 서로가 더 최적자가 남아요 근데 인간 문화는 딱 백신을 맞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거 상관없어 우리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알아서 발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4번 선택지가 되겠죠 과연 맞을까요? 5번 갑니다 유전자가 혹은 진화가 생물학을 바꿨다 오우 와우 쩌는데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선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문제인데요 44번은 문법적으로 올파르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와우 진짜 쩔어 너무 길어 이거 미리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다 풀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못 푼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45번 문제는 윗글을 따르면 which is falling is not true 맞지 않은 것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그래도 얘들이 양심이 있어요 드디어 not true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 그러면 5개를 열심히 읽고 하나가 아닌 거니까 그냥 믿어버립시다 정리할게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믿을 치면서 갑니다 1번 This isn't matter not all the biology sociology 질병은 생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sociology 사회학의 영역이다 무슨 말이지? 그러면 질병을 걸린다는 거는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지만 사회성이 어떠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누가 걸려요 편입하면 걸리나? 아니지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렸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 그 얘기 같아요 1번 2번 reining period of wolf is shorter than the dog reining period은 젖대는 시기거든요 여기서는 개하고 늑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늑대는 젖대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젖을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야생에서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걔들은 안정적으로 사람 옆에 사니까 젖을 오랫동안 물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젖은 엄청나게 고영양분이기도 하고 안전합니다 하다못해 고기를 먹다가 씹다가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소화불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다 예방해 주잖아요 예방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2번 선택지는 잠시 후에 나오는지 확인하고 3번 domestication is an emergent process cohabiting 어찌 보면 emergent process로 cohabiting 하는 것 즉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involving agencies of many sorts 여러 가지 종류의 사안들이 포함된 상태로가 됐죠 그 여러 가지가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단순하게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것들이 연결된다면 3번 선지가 되지 않겠는가 4번 human genes 인간의 유전자는 have been altered by organism causing disease and companion species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반려종이죠 반려종 함께 사는 종에 있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늑대 유전자가 막 있으면 늑대 유전자에 관련해서 늑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병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견병도 있을 것이고 심장 사상충 이런 것도 있겠지 그걸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유전자 같은 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되면 정말 대박인 내용일 겁니다 근데 아니라면 명확하게 설명되겠죠 인간 유전자하고 질병이 이렇게 나왔어요 5번 There's dispute whether dogs are genetically closer to Russian fur fox than to wolves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개들은 유전자로 가깝다 비교해서 누구보다 늑대랑 여우 나왔죠 러시안 fur fox 그 다음에 wolves가 나오는데 러시안 fur fox라는 녀석이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 둘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로 올라와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46번하고 앞에 있는 44번은 정답 해설만 해드릴 겁니다 저 두 문제는 제 생각엔 46번 같은 건 쉽게 풀 수 있는데 44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끝나고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왜 정답인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완전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을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장 그럴 듯한 시나리오는 인간이 제공해주는 인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쓰레기 더미에서 칼로리의 보난사 이건 엄청난 대박 우리로 따지면 노다지라는 뜻이에요 칼로리의 칼로리 노다지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워낙이 덕스 그 늑돼지 중에서 개가 되고 싶었던 애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바로 most likely 시나리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뭐 먹고 버릴 거 아니에요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죠 개뼈다귀 개뼈다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멧돼지를 잡았어 다 먹었어 아무리 이빨로 막 긁어도 고기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툭 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늑대가 딱 봤는데 그 먹을만한 게 칼로리 보난사인 거지 노다지 저걸 왜 안 먹지 우린 그냥 버리잖아요 못 먹네 이렇게 다 버리는데 이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이 있어 뭐가 있어 대충 먹고 우리는 배부르니까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늑대가 이야 대박이다 저거 진짜 맛있는 건데 라고 노리는 애들이 있었을 거가 바로 첫 번째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By their opportunistic move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emerging dog 곧 개가 되는 녀석들은 would be behaviorally 행동적으로나 궁극적으로 genetically adapted for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잘 적응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얘들이 적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사람을 보고 되게 무서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경계하는데 사람이 와서 이리 와서 먹어 그러면 이제 경계짐도 풀어야 될 것이고 적절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은 오랫동안 윈도우가 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 winning period에 대한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개랑 늑대랑 생각해보면 개는 오랫동안 젖먹이를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늑대는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짧을 거라고 유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선택지가 날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Russian for Fox에 대한 연구는 selected over many generations for differential and tameness show 보여주는데 many of the morphological behavior trade associated with the domestication 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동사로 show가 보여줬다는 건 많은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보여줬죠 러시아에서 사는 어떤 Fox를 selected over 여러 세대에 걸쳐서 differential tameness 즉 아주 그 tame이라는 것은 동사가 길들이는 거니까 어? 길들이기 위해서 얘들을 교배를 한 거예요 그 러시안 Fox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우잖아 여우가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근데 어떤 애는 좀 덜 무서워하는 거지 개들 막 모아 그래갖고 서로 교배를 했더니 그 사람 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네 이렇게 응 고기 주고 아 좋아요 꼬리치고 같이 지내고 하는 거죠 이거 유명한 연구예요 그 연구를 통해서 가축화와 관련된 행동적 동물적 그런 특성들의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걸로 끝납니다 이러한 이런 여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에 사는 개 그 이전의 개의 일종의 등장을 모델화 시키런지 모른다 어찌 보면 유전적으로는 늑대에 가깝지만 행동적으로는 늑대랑 상당히 다르고 인간의 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는 앙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응 하는 거죠 꼬리치고 응 하는 거죠 처음에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무서운데 사람이 와서 이 새끼 왜 이래 데리고 가는 거죠 개를 처음에 왜 키웠을까 상상해보면 개가 막 짖었을 거예요 왜 호랑이 나타났다고 짖었을 거예요 불났다고 그러면 인간이 똑똑했을 거 아니야 호모사피엔스가 내가 모르는 걸 쟤가 아네 데리고 다니는 확률도 없죠 게다가 강아지들 보면 되게 되게 좀 프렌들리한 개들이 있다고 막 꼬리치기도 하고 그런 애들 어떠냐면 으르르륵 보신탕 근데 얘들이 으르륵하지 않으면 괜찮네 데리고 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서로가 적응을 하고 서로가 채택돼서 도미스티케이트 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both both a and b로 by deliberate control the dog's reproduction both a and b로 묶어보면 이렇게 and가 얘랑 얘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들을 서로 번식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갖고 있었던 그런 상태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들은 shape the many caught of the dogs 개들이 갖고 있는 많은 종류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죠 that appeared early in the story 이야기에서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건 의역해서 우리와 개가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human life rates changes significantly in associated with dogs 인간의 생명의 인간의 삶의 방식들 또한 개들과 함께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상당히 변화하게 되죠 flexibility 유연성과 opportunism 기회주의는 are the name of the game for both species 두 종 즉 여기서는 개와 인간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두 인간과 개들 모두에게 같이 적용이 되는 게임의 법칙이 바로 유연성과 opportunism입니다 처음 보는 개 안녕 르르르륵 하죠 먹이 딱 주고 지지마 새끼야 친해지고 그죠 이용해 먹고 서로가 나는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혹은 내가 먹을 걸 주면 개는 꼬리치고 그죠 묶어주고 묶어놓고 도망가지마 새끼들 내면 새끼들 내면 강아지들 낳으면 강아지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유연성이 된거죠 그죠 계속 이어지는 함께 진화하는 이야기로 형성하게 되는 그런 게임의 법칙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게임의 하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읽었을 때 결국은 개들을 우리가 가축화시키면서 개들을 바꾸기도 했고 또 개들이 근데 기본으로 갖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늑대에서 나온 약간의 변종인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개들 보고 그냥 몽둥이로 쫓아내거나 돌 던졌을 거야 근데 어떤 호모사피엔스가 알게 된거지 얘를 내가 잘 갖다 쓰면 좋을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아까 있었던 것처럼 지식이 전달되잖아요 개는 이렇게 하면 좋아 개는 저렇게 하면 좋아 이런거죠 개들은 특히 큰 개들 있죠 골든 리트리버 같은 개들 개들은 되게 싸납지가 않아요 왠줄 알아요 싸나운 골든 리트리버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골든 리트리버들은 다 말을 잘 듣는 애들이었던게 아니라 그중에 어르렁했겠죠 얘는 삶아라 했던거죠 얘는 보신탕 근데 이제 착한 애들이죠 꼬리치고 막 순수해 보이는 애들 그래들은 계속 데리고 간겁니다 그니까 그 성질이 계속 남는거죠 이해가죠? 자 이제 C번 갑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하하하하 그니까 이거 마지막 한 5분 남기고 못 풀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5분 남기고 못 풉니다 초반에 푸십시오 혹은 이 지문 건너뛰어야 돼요 개를 싫어한다 개에 대해서 생각 안해봤다 못 풀어 그니까 제대로 풀고 싶으면 시간 써서 제대로 풀 수 있는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여유있게 푸셔야 됩니다 C번 향해서 가겠습니다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나왔고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여러가지 버전들을 쓰는데 왜 쓰냐면 문화와 문화와 자연 이 두가지의 아주 샤프 디비전 아주 날카로운 분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거죠 뭐 하려고 좀 더 테크노 컬처니까 기술이면서도 컬처는 배양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배양을 한다 그런 이런 여러 세대에 걸친 경로에 여러가지 설명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사회적인 거고 이런 경우는 문화적인 거고 이런 경우는 원래 타고난 거예요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쓴다는 겁니다 Darcy Murray라는 사람이 뭐라고 믿느냐면 believe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rtificial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설 그리고 인공선택설 사이의 차이는 empty 비어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차이가 비어있어요 그 얘기는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거기에 설명이 안 돼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ll the way down to story is of a differential reproduction 결국 이야기를 쭉 내려가다 보면 차이가 있는 reproduction이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차별적인 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드 로셜 이런 사람은 환경역사학자인데 뭐라고 주장하느냐 에볼루션의 dog breed i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bio technology 역사가니까 개의 진화라는 것 개를 번식시켜서 진화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의 역사책의 제1 챕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들 중에서 착한 애들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배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번식시킨 거지 너희들끼리 결혼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착한 애들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개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사람만 막 꼬리치고 이런 애들이 막 나온 거죠 얘들은 우리를 물지 않아 얘들은 늑대랑 달라 착해 어휴 바둑이 어휴 비글 골든 리트리버 어휴 쟤는 진돗개가 된 거죠 인간의 활동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유기체가 공학적으로 설계된 기술이라고 간주합니다 but in a way that 대절이라는 방식으로 말해지죠 dog that dog has the dog's active 개를 활동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꿨고 as well as 뭐뭐일 뿐 아니라 in a way 이거랑 이거랑 병렬구조죠 인간의 문화 혹은 인간이 배양하는 것과 개들 사이에서의 상호적으로 함께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까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것이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 라고 봅니다 개 입장에선 얼마나 안전해요 개밥을 주잖아요 인간 입장에선 얼마나 좋아요 적어도 얘가 날 물진 않고 얘랑 함께하면 그래도 밤이 무섭진 않고 늑대가 와도 얘가 멍멍 지드니까 내가 불이라도 먼저 켤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함께 진화한다는 것은 좀 더 넓게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D번 선택지가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has가 붙었으니까 아 이건 have pp의 일부처럼 have로 바꿔야 되는구나 근데 has to be니까 해석해보면 정의되어져야 한다가 되죠 그러면 do라는 동사를 정의해야 된다는 have to를 바꿀 때는 그렇다고 must나 이런 걸 바꿀 것이냐 큰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알파벳 D는 정답이 아닙니다 즉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걸 물어본 거였는데 저 녀석이 문법으로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자들이 습관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만 정의된다 라고 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면서 진화한다는 것은 더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mutual adaptation visible morphologies like flower section structure into organs they are polluting insect is co-evolution 코에볼루션의 예시가 나옵니다 꽃들이 암술과 수술이 있으면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요게 서로 안 붙어 있으니까 요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pollinating 인셉트 벌이나 나비 같은 거지 근데 개들이 다리 같은데 약간 털 같은 게 있어서 수술에 암술 같은 걸 서로 섞어주는 수분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진화한 겁니다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거죠 이해가요? but as a mistake to 투부정사로 바라보는 것은 실수입니다 투부정사로 바라보는 것은 c asb c asb c asb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드 병렬로 봤을 때 요거를 이거로 보고 빨강이를 또 빨강이로 보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lteration 개들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게 된 것을 생물학적이고 인간의 몸의 변화나 삶을 아 요건 빨간색 잘못 치렸네요 빨간색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그리고 병렬은 잘못 치렀어요 색깔 다시 가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a이고 이게 a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인간의 몸과 마음은 문화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문화를 갖추고 있고 말이야 개는 저건 생물이잖아 우리랑 다른 하등동물이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고 우리 몸과 마음의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은 문화적 산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and so not about co-evolution 한마디로 함께 진화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지 정답은 co-evolution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래 적혀있는 핵심적인 베스트 타이틀도 co-evolution이 나오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co-evolution이 포함되어 있는 3번이 됩니다 위로 다시 올라와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적어도 at least I suspect that 대절이라고 내가 의심하는 바이죠 human genoms contain a consider molecule record a pathogen of their companion species 아까 나왔던 companion species 나왔어 반려종 반려종이 갖고 있는 병균에 대한 상당한 양의 분자적 기록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바이다 한마디로 처음에 왔던 늑대는 아주 지저분했을 거 아닙니까 얘한테서 온 수많은 병균이 있어 근데 우리 몸이 아는 거지 아휴 저 그런 거 알아 뭐 1년 2년 지났냐 2만 2만 년 동안 같이 살았지 저 개새기들 지저분하거든 다 막아주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쥐랑 안 살았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야 Immune Systems are not a minor part of a nature or culture 자연에 갖고 있는 선천적 배양의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들은 결정한다 World Organism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고 누구랑 살 수 있고 어디서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독감에 대한 역사는 Unimaginable 상상도 못해요 뭔 없이 인간들이 돼지나 새들이나 바이러스와 함께 함께 공존하면서 진화했다는 개념이 없으면 이 감기이나 독감에 대한 역사를 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우리 몸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딴 애들한테 온 거다 라는 식으로 맥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문독해를 길게 하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나요 하하 자 저도 좀 힘듭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결정하고 정답 알려드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43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에볼루션이 나와 있는 3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코에볼루션은 개의 생물학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도 바꾼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는 네이처 컬처 두 가지의 상황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처와 컬처는 자연과 문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연은 생물학적인 그런 구조라고 의역해야 될 것 같고요 컬처는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수많은 배양 내지는 습관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개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 컬처는 인간을 퉁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4번은 좀 이따 하고 45번에서 맞지 않은 것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보면 중간에 나왔던 러시안 펄 팍스는 잠깐 나오고 말았던 까메오 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안 펄 팍스는 대표적으로 인간이 어떤 개체든지 맛만 먹으면 우리가 가축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였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개들은 늑대와 훨씬 더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내용은 더 맞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46번은 맨 앞에 있는 문장 돌아가기 힘드니까 그냥 보세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실제 시나리오 쓰고 있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2번 같은 거 고르시면 안 되고요 뭐냐면 여러가지 바이올로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가 처음에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 실제로 그 원신인들 만나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그거를 5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44번 문제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번은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동사하고 보어 그래서 3번도 문제 없고 4번 같은 건 병렬구조로 위드 훈이 나와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5번도 아닌데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는 be really quite different from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앞에 있는 병렬로 벗이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from 이하는 그 휴먼 어템트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wolfs를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from wolfs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rom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면 병렬이 여기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receptive to랑 같이 걸리는 거예요 즉 같은 전치사구인 from과 to가 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휴먼 어템트가 이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from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벗에 연결되는 거니까 be able to be quite different 하고 close에 연결돼서 늑대랑은 매우 가깝지만 행동적으로는 늑대와 다른이 되니까 from 다음에 wolfs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법 문제를 낼 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말 빡센 문제예요 정말 풀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얘를 틀렸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얘는 아마 대부분 틀렸을 거예요 혹은 시간을 써서 맞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문제도 하나도 어려운데 어찌 보면 이 지문이 가장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지문이라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4개 중에서 2개 맞추셨으면 걱정 없이 시험장 가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3개 틀렸잖아요 그러면 좀 돌아가는 게 맞을 거다 이 지문 정도의 난이도 자연과학적이면서도 인류학적인 여러가지 통찰이 들어가는 이 지문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되게 많이 썼네요 근데 열심히 잘 들었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미리 반드시 읽어보고 오시는 거니까 풀고 또 질문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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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